삐질 그래 너 헬기 조종할 줄 알지? 아뇨 못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ㅋㅋ 쉬움, 우리는. 남자니까 쉬움. 남자는 쉬움이야. 아니 전 못해요. 할 수 있어. 아니 물론 깨보긴 했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카트라이더랑 다를 거 없어. 단지 쉬프트가 드리프트가 아니라는 점이 달린 겁니다. 똑같아.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런 마인드로 어떻게 운전 면허를 달라고.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헬기 조종 잘해야지 내신에 반영돼서 대학교를 간단 말이야. 그럼 넌 헬기 조종을 엄청 흔들리게 하겠지. 근데 이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 사실 대학에 반영돼. 서울대학교 헬기 조종 학과. 니가 조종이돼.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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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 없어 아니야 뭐 헬기 후진하다가 부딪힐 것 같아 아니 이미 그런 운명이에요 왜냐면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어? 저희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구나 야 쩌놈들을 보호해야지 멍청아 아잠만요 제가 돌려 헬기를 돌리라고 아 몰라요 아 제가 안보여요 헬기가 지금 어 됐다 C를 누르면 되잖아 C 아니 그래도 안보여 진짜 제발 쟤들 내렸잖아 네? 네 뭐야 아이 각도가 안나와 돌려요? 바로 밑에 각도가 안나온다고 아잇 아잇 너무 돌았잖아 돌려 돌려 돌리라고 돌 돌 돌 예예 됐어요? 됐다고 말해줘요 지금 잡고 있어 총알이 없어 아 됐어 아 완벽해 아니 전혀 네? 완벽하지 않아 완벽해요 우리는 한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어 근데 그거 아나요?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그거 알아? 네? 우리 팀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 팀 저 멀리 있는거 아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팀 싸우고 있는데 적들은 어디있는지 안보이는거 알아? 왜요 이제? 아니 전혀 네? 어 어디야? 어디지? 왜 좀 어딨어? 아 얘 어지러워 아하하하하하하 저기있구나 아 쟤들이 알아서 죽였네 아 진짜 어 여기 나온다 자식들 개미 자식들 오 너 쏘지마 쏘지마 나 쏘지마 쏘지마 잠잠잠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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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 쏠거나 알파를 쏘란 말이야 왜 우릴 쏘고 난리야 어색 어색 맞아 지붕을 떨어뜨렸다 오 저기도 있네 차를 터뜨리면은 주변의 이들이 죽겠지 그렇지 사람은 도구를 쓸 줄 알아야지 하하 마치 정글 갱 가는 것처럼 주변의 부시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챔피언이 됩시다 여러분 뭔 소리를 하는거에요 배틀패 때는 롤과 같지 어딜 와서요 이다 내가 궁 쓰는거 잘 봐 아휴 어후 RPG RPG 만들기 2007 저는 그냥 평화롭게 가만히 아 거기다 힘든거 알지 네? 가만히 있는게 힘든거 알지 아 가만히 있 있나? 아이 제발 방 건너에 저기 있단 말이야 좋아 깔끔하다 가자 죽어라 이동? 아니 아직 기다려 제가 지금 점점 뒤로 가고 있어요 그래 가만히 있는게 제일 힘든거라니까 오오 터지는 불꽃이 보이는데 화력 지원이 필요하대 어디요 너들이 쏴 적들에 세 명밖에 없는데 무슨 화력 지원이야 샹 야잇 야 오우 방금 뭔가 맞은거 같은데 너가 쏘냐? 아니요 너도 쏠 수 있는거 알아? 네 이런거요? 응 그래 그런걸로 지원을 하란 말이야 화력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해기를 못해요 화력 지원하면 어떻게 해 미사일로 화력을 지원해야지 아하 올게 같다 올게 같다 BMP다 꺼져 아니 저거 내가 쏠거야 내가 쏠거다 이런식으로 예예 하하 플레이어 내가 쏠거야 어차피 내가 잡는거야 어 봐봐 아이긴하는데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조준하고 있잖아 이 망할 아 알아서 해요 그런거정도 아니 각도가 안 나오잖아 이 정도요 됐어요? 왼쪽으로 돌려 왼쪽으로 왼쪽이요 기술을 왼쪽으로 돌리세요 네 네 됐어요? 네 이것이 바로 백두어죠 아 전차에 후장을 노리지 우리가 쏘는거였어요 와아 네 안돼 안돼 각도가 안 나온다고 해기 조정하는거 재밌네요 아 쏘세요 얼른 드디어 쐈다 너가 각도를 너무 못맞춰 됐어 후 아니 저도 좀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싶다고요 제발 그러지마 네? 네 제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각은 하지마 제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각은 하지마 야아 날아다니는 잘인다 날아다니는 잘인다 야 RPG 치잖아 오우 쏘리 오케 RPG 맞아봐서 떨어져봐야지 정신을 차리지 아 이미 해봤어요 지붕하늘을 뚫려라 지붕하늘 뚫려라 지붕하늘 뚫려라 지붕하늘 뚫려라 안 뚫리네 각도 제대로 나오는거 맞아요 음 그 밑에 네모난거 보이지 아니요 안보여요 시점 밑에 아 C를 안 눌러서 그렇구나 그럼 C를 눌러서 확인해 아 C 눌러도 안보여요 안보인다고? 네 내 시점 보이는데 안보여? 그 조준점 밑에 네모난 사각형 있잖아 아아 이게 내 시점이야 아하 어 오케이 그걸 보고 조준을 하는거야 네가 방향을 잡는거야 내가 어디를 쏘는지 알고 너가 방향을 잡는거야 가운데 있어야지 정확히 있겠지 이렇게 일단 저희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아 아 대공포 이야 나도 미사일 쏠꺼다 오 쏴졌다 안돼 안돼 대공전차부터 잡아야되는데 아휴 아무거나 잡아요 시간은 많으니까요 아 장전이 느려 조준했는데 시간은 많죠 안돼 시점이 안보여 너무 높게 올라왔어 우리 각도가 안잡혀 아 아 진짜요 그럼 뒤로 가요? 쭉 돌아 됐어 이쯤? 야 돌려 오케이 확 돌려 왼쪽으로 확 돌려 됐죠 이제 응 이정도면 갑도나와 오 방금 좋았어요 오오 아 장전이 되게 느리네 이거 지금 뭔가를 열심히 처먹고 있는거 같은데 장전을 안해 망할 잡아라 오우 해피기동을 좀 하겠습니다 오우 장전 되게 느리다 하 하 어서 어서 쏴요 쐈어 쐈어 마셔 응? 한 대 다 마셔야돼 아하 근데 장전이 너무 느려 진짜 우리 좀 피해다녀야 할 필요가 있는거 같애 아 진짜 응 아니면 이렇게 하거나 됐어 오우 잡았네 이야 그래 나 추락할거 같다 아니 저 제가 또 한 헬기하니까요 아 아까 헬기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너 이제 퇴학 갈 수 있겠구나 아하 퇴학하기 위해서 뭐든 못하네 지금 헬기에서 좀 연기가 나보니까 괜찮아 연기 나는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네 과학적으론 정말 자연스럽지만 헬기를 굴뚝이라 생각하면 돼 굴뚝에서 연기 나지 아니 날아다니는 헬기에서 불꽃 연기가 나는거 제가 바람을이면 꺼져 네? 비우면 꺼져 괜찮아 비오기를 기다려야지 하늘이 지어 비가 내려서 우리의 불을 꺼주십시오 기후제라도 한번 지내보는거야 지금 제대로 되어버린거야 뭐야 어디에서 보이는거야 아니 지금 BMP 엄청 나올텐데 네 그럴때 대비해서 위로 솟구치는거죠 나도 차지 알아 안 Em researching 제가 흘릴들 이런 이런 있는 있었을까 안 이제 아 웃긴 lubric 연기 또 엘 이렇게 맞 ㄹ불이 disposằn tech ㄹ Half Oh L3 On 아,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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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 네, 네? 네? 이거 안 맞춰요?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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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 거예요? 아, 착지하자! 저 힐기랑 부딪히면은 또 해요 저 힐! 왜 이렇게 겁이 많아, 괜찮으니까 고개비 한 번 보여줘 그래요? 어? 안전한 건가요? 마우스를 탁 건드리든지 휴두드리든지 마우스를 왜 이렇게 끝났어? 왜 이렇게 끝났어? 물의 미션은 여기까지야 왜 이렇게 하하하 오예 정말 허브 맥락하게 끝났어 아니 뭐 그래도 이 정도는 남았지 않잖아요 이 정도는 남았지 않습니다